세계지원 우리가 인컨트도 안돼서 작은 컴백쇼를 그래서 좋아하다 우리의 시 내가 그럼 태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요? 할 때를 찢고 정말 따뜻하게 편하게 들었을 수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마음 놓으실 수 있는 집이라는 와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놀랐어요 proceeding 어쩔을 때 환급 스티지가 되게 흰색이었잖아 흰색이었잖아. 다 끝까지는 아닌가. 나는 이색색이었어. 나도 이색색이었어. 나도 이색색이었어. 집에 있는 가정조명색. 무대 세트가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. 한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무대 뒤에서 캐럿들을 보이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느낌처럼 다해! 근데 이거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막 던져보는 건데 본인이 잘못된quel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